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을 때 혹시 나노 S 하고 나노 X 하고 나노 S 를 가지고 계신 사용자분 있잖아요. X 하고 S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에어드랍 받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 어떤 거냐면 라이브죠. 레저 라이브. 레저로 연동시키는 방법 에어드랍 받는 방법. 그러니까 레저 나노 X 하고 S 로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걸 요청을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옛날에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찍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이 얘기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좀 중요한 거니까 먼저 에어드랍 하는 방법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NFT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땅이라든가 아니면 더 샌드박스 땅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찍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별 의미 없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셔요. 뉘앙스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날카로운지 몰라도 뭔가 그 회사로부터 뭔가의 혜택을 받고 이걸 해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 물론 그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만약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뭔가를 소개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돈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동영상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만약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릴 목적으로 제가 찍는 거지 다른 목적은 아니라는 거. 순수하게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전에도 찍고 싶었는데 이걸 찍지 못한 이유는 이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안 찍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또 나노X, 나노S를 받고 이걸 동영상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찍었는데 구독자분이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돈이 연관된 거잖아요. 돈이 연관된 건데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분의 혹시나 물질적으로 돈 쪽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찍는 거니까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이 또 달리면 저는 이제는 그 댓글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돈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현물이나 아니면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을 받았다고 하고 동영상 찍겠습니다. 정말 제가 약속드릴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찍는 거, 이거 준비하는 거 쉽게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몇 번씩 테스트하고 몇 번씩 확인하고 저는 나름대로 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꽤 많은 시간을 저는 할애하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꽤 많은 테스트를 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하지 않겠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이거 찍는 시간이 몇 번 안 되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돼요. 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울한 얘기 하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 돈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빨리 한 6분 만에, 5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저도 5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시간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상 그렇게는 못 찍어요. 그러면 이제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제가 띄울 게 있어서 하나만 띄우고 준비를 할게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띄울게요. 어떤 거냐면, 스파크에 신청되는 질문사항을 정리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스파크에 대해서, 에어드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만약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누가 올려주시면 그때 제가 동영상 찍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는 어떤 거냐면 이게 서포팅 익스체인지라고 어떤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에어드랍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이트는 여기예요. 보시면 현재 이거예요. 앵커, 비트,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넘어갈게요. 이런데요. 데이터 오브, 저는 별로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오브는 하여튼 이것들 있고 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라고. 이런 데가 지금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은행들은 아니, 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 올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넷죠. 나노 X하고 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에어드랍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플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구독자분은 잘못 알고 계세요. 그냥 넷죠. 지갑 안에 XRP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플레이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에어드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화이트, 블루, 옐로우, 옐로우로 바꾸고 이게 하우트 클레임, 청구 방법,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에어드랍 받는 방법이죠. 퀵 가이드예요. 넷죠. 나노.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넷죠. 나노예요. X하고 S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동영상이 필요한 거고 그거 없는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실 건 플레이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먼저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설정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나노 S하고 X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폼웨어 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폼웨어 버전이 1.6.1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버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저 S나 X의 폼웨어 버전이 1.6.1보다 낮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폼웨어가 1.6.1이 맞는데 지금 깔려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레저 안에 XRP를 설치하셨잖아요. 그 지갑. 그게 그 지갑의 웹 버전이 2.0.1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것보다 2.0.1보다 낮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노 S, X 지갑, 하드웨어 지갑의 폼웨어 버전이 1.6.1이고 그 다음에 XRP 앱 버전이 2.0.1이면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따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폼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지 그리고 XRP 앱 버전을 어떻게 2.0.1로 업그레이드 하는지 이 방법은 다음 2부에서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 돼있다고 치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걸 깔 때 우리가 이더 주소가 필요해요. 이더 주소가 필요한데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 주소 OK입니다. OK.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MEW에 있는 이더 주소 OK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넷저 나노 S하고 X 지갑 안에 만약 이더 지갑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 이더 지갑의 주소 OK. 이 세 가지는 OK예요. 그런데 만약 바이낸스에 있는 이더, 어드레스, 노 이거 참조하시면 안 되고 코인베이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업비트 그다음에 코인온 여기에 있는 이더 주소 안 돼요. 즉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더 주소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것만 된다고요?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 주소 OK. OK. MEW에 있는 이더 주소 OK.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넷저 나노 S, X에 만약 이더가 깔려 있으면, 이더 앱을 설치했으면 여기에도 이더 어드레스가 있는데, 주소가 있는데 이걸 OK예요. 이 세 개면 OK이고 이것들은 안 돼요. 거래소지가 봐야 되는 건 염두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여기 1단계, 여기서 끝나면 2단계는 여기서 또 설정을 할 거거든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주소 여기 또 들어가서 xrptoolkit.com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클리어 플레어 토큰을 받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갑하고 지금 이거 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버벅거렸는데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흥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소리를 좀 너무 작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리를 크게 한다고 제가 소리를 좀 무리하게 키우는 게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앞에 제가 너무 개강되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레저, x하고 s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 어디에 간다? 여기 이 주소에 들어가서 설정을 먼저 한다.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서 하드웨어 레저 지갑을 연결시킨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분리, B 자, 여기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갈게요.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칠게요. 플레어 W-I-E-T-S-E.com 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유사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돈에 연관된 거니까 아주 천천히 할게요. 진짜 천천히 할게요. 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화면이 어떤 해커들이 여기서 여기에 S자를 붙여서 이 화면이 나온 대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유도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미리 해서 제가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캡처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매칭되는 화면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돈에 관련된 거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면책 조항 경고 및 승인 여기를 설명할 거예요. 스파크 토크는 아직 전송되지 않습니다. 12월 12일 날 전송되죠. 우리한테 플레어 네트워크는 아직 라이브 상태가 아닙니다. 12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에어드랍 시작되는 거예요. 플레어 팀은 스냅샷 낮자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예요. 스파크는 플레어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파크 토크는 숨 앱과 숨 앱과 넷저 하드웨어 지갑만 지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넷저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숨 앱은 아니에요. 숨 앱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사용하여 온짱 XRP 넷저 계정 메시지 키를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메시지 키를 할당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 키를 받기 위해서 이따 그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비관리 XRP 넷저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숨 말고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넷저 XS를 사용해서 지금 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숨이 제공하는 서명요청 흐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근데 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이거요. 다 여러분들은 클릭해야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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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실 건데 뭘 클릭하신지 그 내용은 읽어봐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클릭, 클릭을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은 본인만이 모든 암호화폐 비밀, 지갑, 블록체인, 보안 등의 행동 및 상호작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은 이 도구가 자발적이고 최선의 노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도구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숨, XRP, 랩저, 랩을 모든 책임, 청구 손해 등으로부터 면책합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은 이 도구가 자발적이고 최선의 노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플레이어 스파크, 토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플레어에 문의해야 된다. 나는 플레이어 직원에 배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문제는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했을 때 의심이 나는 모든 사항들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다시 문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겠죠. 그 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애들은 영어권 사람들이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설명해 주는 거고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몇 번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여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책임도 지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했고 조심스럽게 준비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욕을 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얼만큼 겁나게 겁을 먹고 준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매덕을 제 동영상 하나에 보고 그 돈을 가지고 플레어 토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10만 원 20만 원 생긴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웃음에서 넘길 수 있지만 몇 천만 원 매덕이 걸린 일이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게 의구심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매덕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물론 XRP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플레어 토큰을 예를 들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했을 때 나도 겁을 먹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걸 보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스파크 토큰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플레어 네트워크의 내 계정과 XRP 원장 간의 참조가 XRP 원장의 공개 정보가 될 것임을 알고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나는 XRP 원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XRP 넷저에 여러분들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받기 위해서 했던 이 작업들이 어디에 남는다? XRP 넷저에 남는다는 거예요. XRP 넷저에 어디에 플레어 네트워크 하고 XRP 우리가 쓰고 있는 XRP 넷저 있잖아요.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지금 여러분들은 플레어 토크를 받기 위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 정보는 XRP 넷저에 어떻게 된다? 라이트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XRP 넷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정보를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는 어떤 거예요?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는데 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를 참조했다? 얘들도 이더리움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소스를 참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이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이고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쓰는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쓰는 게 이더리움 소스 코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하고 이 이더리움이 같느냐? 같지 않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 작업을 하면 XRP 네트워크에서 XRP 네트워크에서 라이트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에는 라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우리한테 이더 주소를 원해요. 이더리움 주소를 원하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 주소는 어떤 거?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 아니면 어떤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XRP 네트워크 있잖아요. 하디얼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원해요. 대체 이더리움하고 연관이 없는데 왜 이 주소를 원하는 건가? 얘들은 왜? 왜 이 주소를 원하는 거지?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 설명인데 이더리움을 썼기 때문에 이더리움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더리움 주소가 맵핑할 주소가 이 이더리움 주소하고 내가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로 받을 건데 이걸 맵핑시킬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관시킬 거예요. 그리고 어디하고 또 연관시킬 거죠? XRP 네트워크에 있는 내 XRP 주소하고 연관시킬 거예요. 주소하고 이렇게 맵핑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했던 이더리움 주소를 이 XRP 네트워크 내 주소에 이 주소를 뒤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XRP 주소 있죠? 그 다음에 이더 주소 제가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 토큰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진짜 말 못하네. 이게 쉽지 않아서 제가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깨끗한 데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더리움 주소를 원하는 거지? 얘들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우리는 뭐야? 플레어 토큰을 받을 거예요. 플레어 토큰을 받을 건데 플레어 토큰을 받는데 얘들은 이더리움 주소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 주소는 어떤 이더리움 주소를 원한다?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에 자기 이더리움 주소 있잖아요. 이더리움 주소 이 주소 또는 뭐 하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레저 S X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원해요. 대체 플레어 토큰을 받기 위해서 왜 이더리움 주소 이게 필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XRP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XRP XRP 주소가 있잖아요. XRP 이 주소도 필요한 거죠. 물론 이건 우리 주소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받기 위해서는 이 XRP 주소에 있는 XRP 수량만큼 플레어 토큰을 1대1로 받을 거니까 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플레어 토큰은 왜 이더리움 주소가 필요한 건가 말씀드렸지만 플레어 토큰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콘트랙트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버츄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죠. 버츄얼 머신 그래서 플레어 토큰의 스마트 콘트랙트는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에서 동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잖아요. 연관 있느냐 연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플레어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히지 않는다고요. 만약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가스비를 지원해야 돼요. 가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원장에는 적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플레어 토큰은 이더리움 주소를 원하는 건가? 그건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리움을 쓰든지 아니면 레저 X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쓰든지 아니면 마이올렛 있잖아요. 마이올렛 마이올렛 아시죠? 마이 이더올렛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이더 주소를 만들 수 있죠. 이걸 만들면 퍼블릭 주소하고 프라이빗 주소를 받을 수 있죠. 그때 받은 퍼블릭 주소를 여기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마이 이더올렛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 메타마스크에 있는 것 그다음에 레저 S하고 X에 있었던 이더 이걸 연결시켜 맵핑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플레어 토큰은 이 주소에 할당될 거란 말이에요. 이 주소에 이 주소에 그래서 이 주소에 플레어 토큰이 할당될 거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어짓건 하지 말라고요.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절대 여기에 맵핑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 여러분들 플레어 토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이더리움 주소는 누구 거다? 내 게 아니에요. 거래소 거지. 거래소 거예요. 거기에는 내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 거 쓰시면 여러분들 큰 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거래소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더리움 주소는 마이 이더리월렛 그래서 이더리움 주소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메타마스크에 있다면 그 이더리움 주소를 쓰든지 아니면 넷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넷자에 만약 이더리움 앱을 깔았다면 이더리움 주소가 생기잖아요. 그 주소를 여기에 맵핑시켜야 된다. 그러면 플레이어 토큰은 이더리움 버추얼 메타마스크을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 주소가 필요한데 그 주소를 하나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토큰은 또 XRP하고 XRP의 온장에 이걸 적어야 돼요. 온장에 온장에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XRP 주소가 있잖아요. 이 XRP 주소에 여기 이더리움 주소를 맵핑시켜줘야 돼요. 그걸 어디에 써야 된다? XRP 퍼블릭 체인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쓸 때 XRP 가스비를 지원하죠. 0.000012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끝날 때 우리가 XRP에 이 정보가 라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비로 XRP 0.000012 XRP를 가스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XRP 온장에 이 정보 어떤 정보 내가 설정한 이더리움 이 지갑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메시지 뭐였더라? 메시지 이거 다 좋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알려고 하느냐 하면 이거죠. 이거 말고 이거죠. 메시지 키를 알라는 거죠. 메시지 키 이거죠. 메시지 키 메시지 키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돈이 걸린 거라서 안 그랬으면 제가 5분 만에 끝났어요. 진짜 5분 만에 끝내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쭉쭉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플레어 토큰이 있어요. 이걸 받기 위해서 이더 주소가 필요해요. 이더 주소는 세 가지에서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마이 이더 올래 새로 생성할 수 있어요. 새로 생성 말씀드렸지만 이때 생성할 때 뭐가 생긴다?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가 생기는 거죠. 이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유출된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건 만들자마자 어떻게 복사해서 PC에 저장하지 않고 어디에 저장해야 된다? USB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USB에 그리고 이거 USB에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압축시켜서 압축시킬 수 있는 거죠. 압축시키고 압축시킬 때 어떻게 암호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압축을 풀려고 하면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한 후에 이걸 이 Z파일을 어디에? USB에 카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PC에 있는 이 프라이빗 키를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 키도 퍼블릭 키는 유출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퍼블릭 키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 파일로 저장하고 퍼블릭 키도 파일로 저장해요. 이 두 개의 파일을 어떻게 압축을 Z파일로 만드는 거죠. Z파일로 Z파일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암호를 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암호 암호 설정해서 Z파일하고 이걸 어디에? USB에 저장시켜라. 그리고 PC에서 생성된 것들은 다 없애라. 퍼블릭은 개방돼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퍼블릭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퍼블릭은 컴퓨터에 그냥 놔둬요. 이건 유출제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봐야 되니까. 주소를. 근데 프라이빗 키는 주어라.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메타마스크. 마스크를 통해서 이미 있는 분도 있죠. 이더가 이미 있는 분도 있고 없으면 새로 만들면 돼요. 쉽게. 그 주소를 쓰든지 세 번째. 아니면 하드웨어 월렛. 그러면 하드웨어 월렛. 나노 S 나노 X 이 두 개. 이 이더 있죠. 이더 주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성된 이더 주소든 아니면 여기든 여기든 하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실 때 기본은 이거죠. 하드웨어에 올려있어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일 안전하죠. 저는 메타마스크에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토크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메타마스크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플레이어 토큰을 받으면 제가 쓰려고 제가 그걸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플레이어 토큰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빌려주거나 이런 식의 그걸 할 거니까 언제든지 꺼내보기 쉽도록 저는 메타에 할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 월렛 나노 S나 나노 X 이더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신 거예요. 안전한 건.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써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다시 하드웨어 지갑에서 메타마스크로 옮기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메타마스크에 저는 옮길 거예요. 메타마스크에 이더 주소를 저는 세팅할 거예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세팅하는 거니까 해주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이더리움 이더 주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 만약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라이트할 때 여기 지갑에 아 뭐야 가스비를 이렇게 원장에 써질 때 가스비를 여러분들 꽤 큰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뭐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플레이어 토큰이 여러분들이 XRP 지갑 있잖아요. XRP 지갑 이 지갑 안에 어떤 이게 있잖아요.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지금 레저어 같은 경우는 레저어 지갑에 있는 나노 S 이미 들어가 있겠죠.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하시겠죠. 맞죠? 나노 S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노 S 나노 X에 XRP 지갑이 있고 여기에 얼만큼의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 지갑하고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더 주소하고 그다음에 이 지갑 여기 라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토큰은 이 이더 주소에 할당이 되겠죠. 플레이어 주소 할당이 될 거에요. 이렇게 할당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면 메타마스크 인증을 통과해서 내가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토큰은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에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 이더 주소를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이더 주소는 어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넘어갈게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했더라?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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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모든 잘못은 본인한테 있는 거지 저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다시 이건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컨티뉴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숨이에요. 우린 숨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숨 이해할 거 우린 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천체로 물어보면 이거 이 도구는 숨 또는 xrptoolkit.com을 사용하는 비관리 계정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죠. 숨 또는 어디 xrp를 했죠? 숨 계정에 대한 스파크 토큰을 요청하는 경우 숨 계정에서 이 경우에는 숨이라는 앱을 깔죠. 숨이라는 걸 깔면 돼요. 숨이라는 앱을 앱을 까시면 되고 그 깔면 xrp 주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xrp 주소에 여러분들의 xrp를 이전시키겠죠. 그래서 한 3만 개 정도 있다. 맞죠? 3만 개 정도 있다. 그럼 숨에 3만 개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 주소하고 맵핑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는 렛저하고 렛저 하드웨어 지갑에 렛저에 xrp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쪽으로 에어드랍 시켜주는 거고 얘는 숨 앱을 통해서 xrp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그 계정에 자기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xrp를 라이트하는 거죠. 쏘는 거죠. 거래소에서 오피트에 있든 코인원에 있든 그 양을 쓰면 숨의 계정에 xrp가 생길 거고 얘를 통해서 에어드랍이 되겠죠. 이 주소를 통해서 에어드랍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니까 이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된다. 여기는 없는데 화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네블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컨티뉴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 화면도 이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물론 같지 않지만 얘 얘가 끝나면 얘가 이네블되면서 이 버튼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3번 이더 호환 계정 생성이라는 거죠. 이더 호환 여기에 이더리움 이더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아직 이더 호환 계정이 없는 경우 확실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새 이더 호환 계정을 생성하려면 이더 올레 주소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 중에 하나의 주소를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더 계정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마이 이더 올레에서 생성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더 주소가 있다. 그 이더 주소가 어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없는 경우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 이더 올레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처럼 저처럼 메타마스크 또는 렛죠? 나노 S, X에 있는 주소 에 이더 주소 이더 주소 이더 주소예요. 이더 얘도 이더 주소 이더 주소예요. 이더리움 주소예요. 이더리움 주소 이더리움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이더리움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 이더 올레 있잖아요. 여기 이 주소 이거 클릭을 하시면 바로 카피 되는 거죠. 카피 이걸 카피하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네 번째 화면이 나올 거라만요. 이 화면에 여기에다가 그 주소를 라이트해 주는 거죠. 써주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보는 거죠. 이더 호환 계정 주소 제공 하는 거죠. 이더 호환 계정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이 주소에 대한 참조는 XRP 원장 계정의 메시지 키 필드를 사용하여 XRP 원장에 저장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XRP 래저의 XRP 퍼블릭 계정에 퍼블릭 원장에 라이트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이트 되는 시점에 수수료를 낼 거라고요. 이더 호환 계정 주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0x로 시작해야 되고 40 AF A9 시작한다. 이런 거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보관 서비스에서 생성된 이더 호환 주소를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분명 말했죠. 어디? 거래소에 있는 이더 주소를 넣으시면 안 돼요.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 넣으시면 여러분도 다 날라가요. 거래소 바이낸스 있는 이더 주소 아니면 업비트에 있는 이더 주소 아니면 코인원에 있는 이더 주소 이거 입력하시면 여러분도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플레어 토큰 다 날라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거래소에 있는 이더 주소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마이 이더 올렛 새로 생성된 이더 두 번째 메타마스크 기존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이더 주소 여기에 라이트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나노S 나노X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더 앱을 까시면 이더리움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글로 했죠.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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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거래소에 있는 거 주소 이더 주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이거 이렇게 0XED로 시작하죠. 0XED 0XED 끝은 191F 끝은 191F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몇 번이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소하고 이거하고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소를 풀로 보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계정 상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풀 계정 정보가 나와요. 0X20 추측하는 거 이거 나와요. 확인하셔야 돼요. 몇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웃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를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번째 그룹이에요. 4번째 있죠? 여기 보면 이게 Inable 되면 이 화면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 Copy & Paste 하라고요. 4번 그리고 이제 5번 하겠죠. 5번 자 5번이에요. 5번 자 이거요. Confirm Account 제 XRP 렛츠에 있는 계정 소유권 확인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니 XRP 가지고 있지? 니 주소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몇 개 있는지? 그럼 이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Nano S에 있죠. 그리고 Nano X에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XRP 주소를 검색을 해서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할 거라고요. 물 안 먹으면 잠깐 좀 마실게요. 물을 안 먹으면 너무 말할 때 쩝쩝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러 호환 주소는 XRP 온장의 메시지 키필드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자 XRP 랩처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XRP 랩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메시지 내 XRP 주소에 주소에 뭐가 들어간다? 이 끝부분에 뭐가 있다? 메시지 키가 들어갈 거다. 메시지 키라는 정보가 들어갈 거다. 그 메시지 키는 어떤 정보냐? 지금 현재 입력한 이더 주소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RP 온장에 써야 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XRP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노 S에 연결을 해라. S에 X에 연결을 해라. 연결되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내가 이게 메시지 키거든요. 메시지 키를 발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더 내용을 아까 했던 공엑스 이더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새로 메시지 키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메시지 키는 뭘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이더 주소를 기반으로 다시 메시지 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XRP 내가 가지고 있는 내 XRP 그 주소에 이 메시지 키가 이 값이 적히는 거죠. 그래서 XRP 온장이 적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이더리움 주소를 통해서 이 XRP 주소가 한 3만 개 있다면 그 3만 개가 있다고 3만 개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이 설명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게 지겨우면 빨리빨리 듣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화면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더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토큰을 받아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RP 주소가 있죠. 이 주소는 어디에? XRP 터블릭 체인에 라이트 되어있는 주소죠. 그런데 이 주소를 우리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레저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나노 S S에 있는 주소 X에 있는 주소죠. 이 주소 끝에 이 이더리움 주소를 연동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 키라는 거죠. 온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XRP 주소 끝에 내가 관리하는 그 정보에 메시지 키를 하나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 키는 이 이더 공액수로 시작하는 이 이더의 값이 메시지 키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발급한다는 거죠. 메시지 키를 새로 발급하는데 이더리움 주소를 기반으로 메시지 키를 발행하죠. 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하고 그때 입력했던 이더리움 주소가 그 뒤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 키를 만들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온장에 우리 블록체인에 체인 온장에 넣는 거죠. 온장에다 라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플랫토콘이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RP 온장에서 내 주소 퍼블릭 주소를 검색을 해서 여기 메시지 키를 확인하면 여기서 이더리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 주소를 가지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 이더리움 주소에 플레어 토콘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죠. 내가 XRP 주소에 303만 개 XRP가 있다면 이런 식을 통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플레어 토콘이 3만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내가 입력한 이 이더리움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플레어 토콘을 만약 자 이제 플레어 토콘이요. 내가 플레어 토콘 3만 개를 가지고 있어. 3만 개를 누구한테 팔고 싶어. 다른 퍼블릭 주소로 팔고 싶어. 그러면 이 3만 개를 팔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등록을 했다면 이걸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메타마스크. 맞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하드웨어 올렛에서 하드웨어 올렛 주소를 내가 등록해놨다면 얘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려고 할 때 얘는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하드웨어 올렛 올렛인 나노 S하고 나노 X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플레어 토큰을 전송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소의 프라이비키를 잊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퍼블릭 안에 3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남한테 전송을 못한다는 거죠. 메타마스크를 내가 깔았어. 내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걸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놨는데 내가 이 메타마스크를 지워버렸어. 내 컴퓨터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3만 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행히 메타마스크에 관련된 어떤 키 이걸 우리가 볼트키라고 하죠. 볼트키라고 하는데 볼트키 12개 문자열 문자열 문자 12개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지원도 하더라도 이 12개를 통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복구하면 3만 개를 다시 남한테 팔 수도 있고 남한테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또 맞죠? 자꾸 이런 취임서를 넣는데 물 한 번만 마실게요. 그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나 이게 했는데 이거 마음대로 주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할당 받은 후에 3만 개 받았는데 12월 12일 9시 이후부터 내가 받을 건데 이거 이제 메타마스크 날려버리면 여러분 3만 개 날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하고 연관이 없다고 했지 메타마스크하고 연관이 없다고 했지는 않았어요. 메타마스크가 프라비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지워버리거나 삭제해버리면 날라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삭제해도 여러분들이 12개나 문구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삭제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올렛에 올렛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플레이어 원장의 계정이 사용자 플레이어 원장이죠. 플레이어 원장이 따로 있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플레이어 원장이 따로 있고 원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XRP 원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매개체가 되는 건 뭐다? 메시지 키다. 메시지 키인데 그건 뭐다? 이도류 주소다. 그리고 이도류 주소 만약 메타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이 메타마스크를 날릴 경우에는 이 연결고루가 끊어져기 때문에 이 원장에 적혀있는 내가 XRP 3만 개라면 3만 개가 에어드랍 될 건데 이 이도류 주소로 에어드랍 될 건데 만약 메타마스크를 하드웨어에서 컴퓨터에 지워버리는 순간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레이어 원장의 계정이 사용자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도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도류 주소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토큰 배포 계약은 스파크 토큰 배포를 위해 읽을 잔액이 포함된 XRP 원장 개장을 파악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원장이 두 개 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원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RP 원장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도류 주소로 그러니까 이 이도류 주소 연관되어 있는 프라이빗 키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플레이어 토큰 3만 개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지침 아래 지침을 통해서 이도 호환 주소를 XRP 원장에 라이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플레이어 네트워크 원장 그 다음에 XRP 원장 둘 간의 매개체 이도류 주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장이 이걸 통해서 만든 게 메시지 키인데 메시지 키인데 이 메시지 키를 거기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어디서 한다? XRP 트루킷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는 순간 홈페이지가 다시 따로 열릴 거예요. 여기서 하는 작업은 뭐다? 이 메시지 키 이도리움 주소가 포함된 이 메시지 키를 XRP 원장에 라이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라이트하는 작업.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 이를 라이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클릭하시면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XRP 툴킷을 누르셔야 돼요. XRP 툴킷 여기서는 없는데 3, 4, 5 하고 이제 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 툴킷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거 누른 후에 그 작업을 끝낸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메시지 키가 발급될 거예요. 메시지 키가 그럼 그걸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이미 메시지 키가 발급된 거죠. 이 단계를 거치면 이미 메시지 키는 발급돼 있어요. 메시지 키 이게 메시지 키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르시는 거죠. 제가 준비하지 안 하고 하니까 너무 보복거리네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주소를 내가 적어놓지 않았나? 잠시만요. 뭐냐면 제가 그 주소를 적어놓지 않았네요. 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여기에 있죠. 어디에 있냐면 제가 맨 앞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에 왜냐하면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www.xrptoolkit.com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인 거죠. xrptoolki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하시고 게스타트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오픈 안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아니면 홈페이지 바로 하면 되는데 제 정보가 유출되니까 그것 때문에 툴킷 이걸 눌러서 여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 정보가 보여가지고 프로포티 아니면 오버뷰 지금 지금 안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조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저 디바이스가 보이고 Connect to 레저를 눌러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내 하드웨어 지갑을 연결해서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Connect to 레저에서 Add account from 레저 나노X 또는 레저 나노X 혹시 연결을 하다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펌웨어 버전이 1.6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다음에 찍을 그 영상을 보시고 먼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누르자마자 위에 이 화면 위에 또 경고 박스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고 박스가 떠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연결이 돼요. 몇 번씩 경고 박스가 뜰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박스 뜨면서 한 30초 있다가 연결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가 돼요. 만약 이 상태가 연결이 안 된다고 친다면 먼저 나노S, 나노X에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펌웨어 버전은 펌웨어 버전 확인하시는 것은 간단하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로 제가 로그인하면 제 계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로그인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펌웨어 버전이 얼마인지 위에 다 떠 있죠. 그거 보고 내가 하드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제 정보를 오픈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연결이 끝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내 계정이 나오고 내 나노S 레쨰에 내 계정이 나오고 그게 얼마 있다? 제가 이거 까잖아요. 제가 32,950개 있잖아요. 지금 나노S에 그리고 저는 거류소에도 있어요. 코인원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류소마다 있어요. 제가 XRP를 3등분했어요. 3등분 3만개 근데 레쨰는 3만개가 있어요. 만약 제가 거류소에서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여기서 플레이어네트워크 플레이어 토큰 지원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 나노S로 저는 나노S를 쓰고 있거든요. 나노S 여기로 이체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12월 12일까지만 있으면 저는 플레이어 토큰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 근데 만약 거류소에 한다 그러면 거기서 놔둘 거고 페런드로 할 거예요. 이게 나오고 이제 컨펌을 눌러주시는 거죠. 컨펌 확인 컨펌을 눌러서 들어오는 거죠. 컨펌 확인하는 거죠. 컨펌 이게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먼저 여기 이 부분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어카운트 있잖아요. 어카운트로 클릭하면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프로포티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메시지 키라는 게 나오죠. 메시지 키 이 메시지 키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이 메시지 키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아까 이때 여기 메시지 키 받았잖아요. 메시지 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공이 빵빵빵빵빵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소는 이 주소는 뭐다? 내가 입력한 이더 값이 그대로 적혀요. 그러면 이 값을 보세요. 그 값이 내가 이더 주소하고 같은지를 한번 앞에 내자 뒤에 내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죠? 확인하면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카피하셔가지고 카피하신 후에 여기다 라이트 해주는 거죠. 라이트 해주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을 설명할게요. 자 말씀드렸죠? 저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 주소를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원장 플레어 원장 플레어 원장 플레어 원장 키로 썼죠. 이게 메시지 키죠. 그래서 이 주소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이 메시지 키를 만들어서 이 메시지 키를 등록해 주는 거죠. 이 메시지 키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이 메시지 키가 내가 가지고 나노에서 가지고 있는 XRP 주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소 공간에 메시지 키가 라이트가 되는 거죠. 퍼블릭 주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플레어 네트워크 12월 12일 날 에어드랍 하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XRP 주소를 내 주소를 찾겠죠. 그리고 XRP 주소에 나노에서 있는 주소겠죠. 나노에서 있는 주소니까 나노에서 주소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나노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노에서 XRP 주소에 3만 개가 있었는데 12월 12일 되기 전에 이걸 거기서 이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XRP 주소에 12월 12일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놔둬야 된다. 내가 만약 이걸 했다고 해서 난 다 했네 해가지고 XRP 주소에 이걸 여기로 이제 이체시켜 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XRP 주소에 만약 다른 데로 거래소 이체시키면 지금 12월 12일 만약 스냅샷 찍을 때는 0이잖아요. 주소가 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 그냥 놔두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손대지 마시고 12월 12일까지는 아니면 아니면 이체했다가 뭐 했다가 다시 이전까지는 다시 3만 개든 5만 개든 다시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셔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이체시켜 놓고 12월 12일 스냅샷 찍을 때 여기 계좌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도로무기인 거죠. 도로무. 그렇다는 거죠. 이 XRP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XRP 주소는 나노에스에 있는 XRP 주소잖아요. 나노에스.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것은 나노에스에 있는 XRP 주소의 이더리움을 맵핑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노에스에 있는 XRP 주소의 금액만큼 스냅샷 찍을 때 어떻게 하겠다. 플레어 온장에 3만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더 주소에 이더 주소에 3만 개를 찍어주겠다는 거잖아요. 3만 개를. 그런데 12월 12일 날 스냅샷 찍을 때 XRP 주소의 0개다. 그러면 스냅샷 찍었는데 0개니까 여기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에 0이 찍히겠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12월 12일 날 이더에 이제 여기에 그 액수만큼의 수량이 찍히겠죠. 3만 개가. 그러니까 이 XRP 주소의 12월 12일 스냅샷 찍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스냅샷 찍을 때 그 당시에 0이면 이더에 0이 찍히는 거예요. 플레어 토큰 0이 0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스냅샷 찍기 직전에는 여기에 다 라이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이제 얘가 스냅샷 찍을 때 이걸 스냅샷 찍을 거예요. 찍어서 XRP 주소 있잖아요. 이 XRP 주소를 보고 아 이 주소가 3만 개네 하면 3만 개를 어디 이소 여기에 여기 이더 주소에 라이트하는 거죠. 여기 이더 주소에 라이트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3만 개를 찍어주겠죠. 그 후에는 XRP 주소에 있는 XRP를 거래소에 다시 이체해서 마음대로 거래하시면 되는 거죠. 스냅샷 찍기 전에는 꼭 이 주소 안에 XRP가 있어야 돼요. XRP가 그래야지만 스냅샷 찍은 후에 여기에도 이게 있는 거고 플레어 토큰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업데이트하면 라이트하는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컨펌 트랜잭션에서 이제 나노 S의 아니면 나노 X 지갑을 보시면 이제 이게 보여요. 트랜잭션 타입이 뭐고 어카운트가 뭐고 메시지 키가 뭐고 그리고 P 이게 나가는 거죠. 0.000012 P를 받잖아요. 이 P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XRP 온장에 적는다는 거죠. 뭘 적는다는 거죠? XRP 주소 그리고 메시지 키 적는다는 거죠. 이제 끝나는 이게 적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보시면 컨펌 할 것이냐 아니면 리젝트 할 것이냐 물어보면 지갑에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컨펌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아니 왼쪽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어디에? XRP 온장에 XRP 온장에 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화면에 와서 넥스트 키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콩그리츠레이션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지 나오지 이제 웨이트 플레어 네트워크 샌드 스파크 토큰 그러니까 스파크 토큰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 해라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 어카운트 플레어 네트워크 트위터 어카운트 하고 웹사이트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죠. 알아서 해주겠죠. 이것까지 우리가 계속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플레어 네트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방법 어디에서? 하드웨어 했죠. 나노 S 나노 X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발 이거 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만약 제가 10만원 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지 않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천만원 억단인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만약 어떤 일을 해서 나중에 플레어 토큰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누가 담당할 거예요. 그건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온리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수십만원 이상인 사람들 일부들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후에 뭔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맞춰진 후에 그 지갑 안에 XRP가 없다면 12월 12일 날 에어드랍 받을 때 0원이 받는다는 것. 이렇게 어렵게 작업해놓고 그 XRP 그 지갑에 있는 모든 XRP를 다른 데로 이체시켜놓고 12월 12일 날 그 주소의 0이라면 0의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다고요. 플레어 토큰을 그런 웅미한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확인하긴 하고 12월 12일까지 조심하고 조심하시라고요. 몇 천매덕 몇 백만원씩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조심하세요. 이것으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없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